기본 자세에서 계속 움직이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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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고 손이 오면 항상 붙여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올 때 이렇게 올 때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할 때 하나 둘 셋 아시겠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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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에게 괴미지를 중락이더라도 견중이 같은 거 할 때 상대방이 자위를 덮으셔서 신선을 내 신경을 빼주는 거야. 무릎이 아시겠어요? 이렇게 무릎! 무릎이다가 바로 주워 어느 거 같다든지 건드려놓고 손으로 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딱! 다른 무겁게 중량 발차기를 찰 때도 있고 지금처럼 가렵고 빠른 스피드발차기를 들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발 쓰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야. 이 우셔 차이를 잭처럼 쓰고 중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발에 사용의 거미를 넓혀줘야 합니다. 알맞춤. 알맞춤은 발을 가볍게 해서 빠르게 치지 않는 스피드 발견질 연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